안녕하세요. 안전지도사 박영진입니다. 안전지도사 윤현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문제를 열 문제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함께? 그럴까요? 안전사고는 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부터 풀어볼게요. 아동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는 건데요. 1번,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2번, 길을 잃은 경우 기억을 더듬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도록 가르친다. 3번, 길을 잃은 경우 주위 사람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연습시킨다. 4번, 실종 상황을 연출해보고 혼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체험시킨다. 조금 문제가 쉬운 듯한데 저는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나고요. 지금 길을 잃은 경우에는 이런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어른이 그 중에 계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고요. 정말 믿음을 가질 만한 어른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그런 상황 판단이 되는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름하고 나이, 전화번호. 이 정도는 꼭 아이한테 외우도록.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 걸 먼저 외우고 나서 자기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본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가르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길을 잃은 경우에 기억을 더듬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 자리에 멈추고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실종 상황을 연출해본다? 굳이 왜요? 아니, 모의사항을 이렇게 딱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실종 상황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향, 다른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좀... 그리고 혼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체험시킨다? 어, 이건 아이에게 아이들한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선은 안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1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물놀이 안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안전 요원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놀도록 한다. 2번. 물의 깊이는 가슴 정도면 적당하다. 3번. 햇볕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가 물놀이 시간으로 적당하다. 4번. 물밖에서 몸을 떨고 입술이 파래지면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지도한다. 어, 이거 다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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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1번 보기부터 안전 요원이 이게 딱 나오니까. 그렇죠. 안전 요원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놀도록 한다. 그렇죠. 나머지는 왜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물의 깊이는 가슴이 아니고요. 배꼽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낮 12시하고 오후 3시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래요? 자, 그리고 물밖에서 몸을 떨고 있어요. 입술이 파래졌어요. 근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집에 가야죠. 아니죠. 집에 가셔야 돼요. 너무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집에 가셔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문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집 안에 있을 때 전기코드와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2번 자동차 승차 중이라면 차 내에 대기한다. 3번 시내에 머물며 테이블이나 책상 밑에 숨어 머리를 보호한다. 4번 야외에 있을 경우 가까운 건물 내로 대피한다. 아, 지진. 남의 일 같았는데 그렇죠. 지진도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가끔 지난번 부산에서 경주에서 느끼셨어요? 어우 잠깐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예민한지라 무서워요. 별로 안 예민해 보이는데 자, 대표 요령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시죠. 1번입니다. 그렇죠. 집 안에 있을 땐 무조건 전기코드와 가스를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승차 중이라면 차 내보다는 차 밖에서 대기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요.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해분 공터, 운동장 같은 데서 오히려 몸을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어떠한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침착한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침착.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자, 저희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숙직하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산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이요. 네. 잘 찾아오십시오. 1번, 계곡 또는 산 아래쪽으로 대피한다. 2번, 산불은 여름철 우거진 수풀과 가을철 단풍이 특히 위험하다. 3번,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이 많을수록 산불 전화가 어렵다. 점화가? 네. 점화입니다. 네. 4번,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을 경우 산불 확산 속도가 느리다. 이것도... 적절한 것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곡 또는 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대피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산불이 났는데? 급한 마음에 또. 급한 마음에 또 위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힘들게 위로 가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대피하시고요. 산불은 어느철에 가장 많이... 건조한 날, 계절이라고 하면 봄, 가을이겠죠. 그렇죠. 이번에 여름철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낙엽이 많으면 산불 점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뭇잎이 많아요. 점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럴 때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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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전화가 쉽다. 이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을 경우 산불 확산 속도가 느리다.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5번 통학로 상 사건, 사고 유형 중 예방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위치추적 서비스 설치 2번 높은 교통법규 위반율 3번 많은 다중이용시설 존재 4번 통학로 혼잡 및 굴곡도 심화 이거는 딱 보면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방 요인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방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까요? 1번입니다. 네, 위치추적 서비스 설치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요인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적절한 것은? 1번, 새끼리라 해도 CCTV만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2번, 인도폭이 좁을 경우 차라리 차도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 3번, 큰 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도록 한다. 4번, 보행 시 신호등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거는 딱 보면 답은 보여요. 답은 보이는데 이 말에 약간 그... 함정이 좀 있어요, 함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새끼리라도 CCTV만 빼세요. CCTV만 설치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예방이 되진 않죠? 그렇죠. 교통사고는 CCTV가 입건 없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도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 죽어요, 죽어. 차도로 걸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보행 시 신호등만 빼세요. 빼세요. 네, 신호등만 지키면 아니고요. 자, 좌우를 잘 살펴보면서 보행을 하시는 게 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교통 예방 교육을 시킬 때 보행 시 신호등이 켜지면 신호등이 켜지는 후에 양쪽 좌우를 둘러보고 건너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교통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빈발하는 유형입니다. 빈발하는 유형 찾는 거예요. 가장. 1번 넘어진 경우, 2번 사람과 충돌한 경우, 3번 미끄러진 경우, 4번 외부 물건에 부딪히는 경우. 저는 이 문제 좀 어렵던데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도 학교 안전사고라 하면 떠올려보면 저는 넘어지는 게 되게 많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답은 4번 외부 물건에 부딪히는 경우더라고요. 책성이 많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중간중간 책상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발하게 유형하는 것은 굳이 찾자면 4번 외부 물건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28번입니다. 실내 화재 발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이요? 네. 1번 손수건 등으로 코를 가리고 대피한다. 2번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가 수직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어, 말이 어려워요. 자, 3번 전기 화재는 기름 화재와 달리 물을 사용하여 진화하는 것이 좋다. 4번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이거는 답 문항은 쉬워요. 손수건 등으로 코를 가리고 대피한다.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젖은 수건으로 가리는 게 또 더 좋습니다. 네. 2번에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가 수직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일단 연기보다, 연기보다 낮은 자세를, 자세를 좀 낮추고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어려운 말 힘들어요. 네. 일단 연기보다 자세를 낮추고 대피하십시오. 네. 그리고 전기화재는요. 물을 사용해서 진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큰일 나요. 네.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29번입니다.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으로 수리된... 다시 읽어주셨어요? 숙박형 해보세요. 숙박형. 네. 맞습니까? 네.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으로 수리된 경우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번에 아닌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 인증받은 수련활동인지 여부, 2번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번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 4번 운영자의, 운영단체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뭐 선불 것도 아닌데 인적 사항은 뭐 하려고 하죠? 그렇죠. 뭐 굳이 뭐 대표자의 경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경력 중요할까요? 경력 보다 시설 자체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사고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왜냐면 요 근래에 들어서 수련원에 대한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답은 4번. 4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졸지 않고 지금 잘 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 어머님 조심은 안 돼요. 네. 문제 30번 들어갑니다. 안전유지에 관한 법칙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거 찾으시는 겁니다, 아버님. 네. 1번. 1대 29대 300 법칙은 수많은 사소한 사고가 모여야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어우, 어려운 숫자 나왔습니다. 2번. 재해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3번.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일대가 결국 무법천지로 변한다. 4번. 큰 사고일수록 사고 원인을 환경보다는 개인의 책임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 자, 찾으셨어요, 현정 씨? 예. 1대 29대 300 법칙, 도미노 법칙,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대 29대 300 법칙. 자, 이거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관련된 작은 징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여요. 그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아니라, 큰 게 나기 전에 작은 것들이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징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걸 잘 감지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미노. 어렵죠. 네. 페이지 19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196쪽 꼭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4번. 큰 사고일수록 사고 원인을 환경보다는 개인의 책임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 찾아야죠. 사고 원인 찾아야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찾는데,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주위에, 네. 그렇죠. 개인의 책임에서 찾는 것을 합당하지는 않지만, 사고 원인은 꼭 찾아야 됩니다. 영예 씨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봐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0번까지 잘 달려오셨죠? 네. 자, 여기까지 아동,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다시 쳐보면 되죠 뭐. 네. 책임 열심히 아까 저번 페이지 중간중간 알려드렸습니다. 자, 잘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원할 필요merce nghiêmreich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